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LA통합교육구가 가을학기에 돌입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대면 수업이 전면 재개된 것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맞물려 향후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하나 둘씩 캠퍼스 안으로 진입합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입장시키기 전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늘 계약한 LA통합교육구는 데일리패스라는 전자인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캠퍼스 입장이 가능한 QR코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교육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둔 LA통합교육구는 주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최근 어린이 확진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집계된 17세 미만 코로나 감염자는 7만 1,726명 한 주 전에 집계된 3만 9천여 건에 비해 무려 84%가 늘어났습니다. 백신 접종이 자유롭지 못한 어린이들의 경우 대면 수업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LA통합교육구 역시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국 지침에 따라 향후 수업 방식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방역 정책이 바뀌면 저희가 그거에 대응해서 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CDC 가이드라인이나 현재 카운티 가이드라인은 학교를 열어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 병행이 가능했던 지난 학기와 달리 대면 수업이 요구됩니다. 건강 등의 사유로 온라인 수업을 이어갈 경우 등록된 학교가 아닌 교육구 통합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계약한 LA통합교육구 학교들에는 캠퍼스를 처음 찾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유치원 학생들은 이번 학기 1학년으로 오르며 첫 대면 수업을 경험했고 1학년 학생들은 2학년으로 오르며 유치원 이후 처음으로 전원이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LA통합교육구가 오늘 대면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닫혀있던 교문이 활짝 열리고 학생들이 뛰어넘는 소리도 다시 운동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언제까지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